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오늘도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The first step is, as you know, you're going to challenge it.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girl?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가 차라리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더 나을 듯해가 오늘의 포인트인 거죠. 영화에서는요. might는 뭐뭐 할지도 몰라의 그런 어감이죠. 누이언스가, 뉘앙스가 그런 어감이고요. as well 해서 might as well. 이게 느낌이 우리말로 차라리 못 말하는 편이 나을 듯해 라는 식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렇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나을 듯해 전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simple sentences are waiting for you. let's go and try it out. step one 자, 네 문장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게 거까지 걸어가는 게 그 다음에 벽이랑 말하는 게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다양하게 그만큼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연상하시고요. 차라리 그걸 인정하는 게 더 나을 듯해 그럼 이건 앞에 나왔잖아요. I might as well 빨리 하면 들리는 발음은 might as well 좀 들려요. might as well 아유, 나는 발음이 안 돼야. 좀 천천히 해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따라해보세요. might as well 천천히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돼요. might as well might as well 인정하다 뭐예요? admit admit 그래서 I might as well admit it 그쵸? I might as well admit it 됐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그곳에 대해서 있는 게 나을 듯해 forget forget 잊죠? 그래서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그래서 forget about 인데 forget about 그래서 괜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forget 할 때 T 발음도 리을로 바뀌고 여기 있는 T도 리을로 바뀌니까 forget about it 가 아니고 forget about it 해서 리을 리을로 바뀐 거라서 복잡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냥 있는 표현이 낫겠어.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자, 차라리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낫겠어. 자, 걷다가 영어로 보죠? walk죠. 그러면 walk there 자, I might as well walk there 근데 우리면 we might as well walk there L은 무금입니다. 절대 work 아니고요. walk 해요. walk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은 work 됐고요. 차라리 벽이랑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그렇죠? you might as well talk to the wall might as well talk to the wall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는 야, 씨도 안 먹혀 씨도 안 먹혀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you might as well talk to the wall 그렇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브라 윈프리가 자주 썼던 톡쇼의 여왕이었잖아요. 그 여자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떤 말 닫는 데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talk to the hand 손하고 얘기해 talk to the hand 그렇죠? tell it to the hand 의 구호체 표현인데 talk to the hand 그러면은 야, 그 말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포인트는 뭐 뭐 하는 편이 낫다는 인칭별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your turn time 차라리 그걸 인정하는 게 나을 듯해 본인의 이야기예요. your turn 맞습니다. I might as well admit it I might as well admit it 리듬만 타보세요. 이근철만 발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고 내 발음은 안 뒤야 이렇게 말 생각하지 마시고요. I might as well admit it 이렇게 또박또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이 나을 듯해 your turn 그쵸?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됐죠?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물론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it about it 물론 about 하면은 이게 저기 스타일이죠. 캐나다 캐나다 In English에서는 about 안 하고 about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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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F 다음이나 R 발음도 forget이 아니고 forget forget about it about it 이러면 영국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됐고요. 차라리 거기까지 걷는 게 나을 듯해 자 이거는 영국 스탈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your turn again 맞습니다. we might as well walk there 자 미국식 발음이죠. we might as well walk there 영국식은요 hey 여기 나오는 것처럼 we might as well walk there walk there walk walk there 이렇게 들립니다. walk there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 발음은 안 하는 스타일이 영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영국 드라마 보실 때 잘 들리실 거예요. 벽이랑 말하는 게 나을 듯해 내가 you를 주어로 해서 써보세요. your turn 맞습니다. you might as well talk to the wall talk to the ha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거까지 다 나왔고요. 자 그러면 바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탭 2 차라리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나을 듯해 자 그렇다면 당연히 you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그렇죠 admit my mistake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admit my mistake and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ask for forgiveness ask for forgiveness 보니까 어렵지 않죠? forgive의 n-e-s-s 붙은 거니까 용서란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차라리 그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하는 게 나을 듯해 누구를 짝사랑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 might as well forget about her forget about her 이 대신에 heard라는 거예요 and focus on my work focus on my work 절대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fo-우 이렇게 두 번 발음 하셔야 돼요 단모음으로 하시면 욕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우커스예요 포커스 포커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통 상황에서는 차라리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나을 듯해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 might as well 아니면 we might as well walk there 거기까지요 in this traffic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담되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딱 하나만 하시고요 오케이 coming up my choice try it again what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차라리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나을 듯해 라고 했더니 바로 비해가 그렇죠 그게 바로 용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당연히 I might as well 뭐겠어요? admit my mistake and ask for forgiveness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바로 hey that's the courage that's the courage 실제 그렇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don't let it happen again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자기 실수를 다 피해 입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 그게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걸 숨기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제일 못된 행동일 테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가끔가다 마음에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practice what we have learned today just right here ebsc.co.kr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thanks a lot bye out of this house so I'll check you out 감사합니다.